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답 1. 개요 1.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, 건설,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2.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등 참조 2.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사항 법 제63조 1. 도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의 시설물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2. 도급인이 지배, 관리하는 유해, 위험 예방조치 22개소 등 3.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 법 제64조 1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.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3. 안전보건 교육 장소, 자료 제공 등 지원 4.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5. 경보책의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6.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또는 이용의 협조 7. 작업시기 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. 작업혼제 시 작업시기 내용 등의 조정 끝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답 1. 개요 1.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, 건설,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2.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 등 참조 2.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사항 법 제63조 1. 도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의 시설물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2. 도급인이 지배, 관리하는 유해, 위험 예방조치 22개소 등 3.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 법 제64조 1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.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3. 안전보건조육 장소, 자료 제공 등 지원 4. 안전보건조육의 실시 확인 5. 경보책의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.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또는 이용의 협조 7. 작업시기 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. 작업혼제 시 작업시기 내용 등의 조정 9. 끝 9. 끝 1. 끝 2. 끝 4. 끝 5. 끝 4. 끝 5. 끝